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요셀부채야! 옛날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부채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빨간 부채, 하나는 파란 부채였지요. 에이, 더운데 잘 됐군요. 한번 부채를 한번 부채 뭘까?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코가 쑥쑥 길어졌지요. 아 내 코가 이렇게 길어졌잖아! 아이고 이럴 어떻게 해! 어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파란 부채로 붙여봐야지. 나무꾼이 파란 부채를 붙이자 코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어요 우와 놀라운걸 이거 정말 요술 부채로구나 나무꾼은 요술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부자 할아버지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나무꾼은 옷 속에 요술 부채를 감추고 부자 할아버지네 잔치집으로 갔지요 부자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슬며시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덥지요?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원하시죠? 나무꾼은 할아버지 코에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할아버지의 코가 오일 만큼 이렇게 이렇게 길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코가 고치기 위해 의원들을 불렀어요 아이고 이건 고칠 수가 없군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건 특별한 약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모두들 고개를 흔들며 가버렸어요 어이고 고를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이 금뜨무리를 다 주겠소 부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나무꾼은 기다렸다는 듯 바람붙지를 들고 할아버지 고를 고쳐주었죠 나무꾼은 상금으로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이제 난 부자라고 부자 그때부터 나무꾼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너무 심심해서 숨겨둔 빨간 부채를 꺼냈어요 빨간 부채로 발락발락 붙이자 나무꾼의 코가 쑤욱 길어졌지요 나무꾼이 파란 부채를 잡으려고 할 때 고양이가 파란 부채를 불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매사에 마음씨를 곱게 씁시다 넵 휴우엉 음...